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혜인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9793님께서 N행시 장인 푸나 이번 앨범 관련 N행시 홍보해 주세요 샐롬씨? 네 가볼까요? 네 D DJ 람디씨 왜요 왜요 왜요? 아 왜요 왜 M MC도 잘할 거 같아요 와우 대박 디즈니스 굉장히 잘하시네요 혹시 내가 또 도전해보고 싶다 엄두가 안나네요 지선씨? DM이라는 노래 알아? M MZ세대에서 그렇게 핫하다던가 NNC 장인들 많네요 하영언니 지금 굉장히 저를 쳐다보면서 하고싶어 D 지금 나의 M MBTI는 어색스 그니까 잘했다 다들 NNC 장인이 많네요 7979님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트가 두 군데 있는데요 지연이의 좋아해 널 내 맘은 I want you 여기랑 지선이의 네 손을 잡을래 이 부분이요 혹시 다른 멤버 버전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개성 넘치는 프로미스날 기대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지연씨부터 좋아해 널 내 맘은 I want you 아이고 잘한다 지선씨 파트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 손을 잡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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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포인트들 다른 멤버분들께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하연언니가 되게 잘할 것 같아서 통통이 버전 아니 이렇게요? 그렇게 해주세요 좋아해 널 내 맘은 I want you 좋아해 널 내 맘은 I want you 갑자기 소울이 훅 들어와서 I want you I want you 지선씨도 한번 지목해주시겠어요? 저 마이크 뒤에 숨은 하연언니 지선을 잡을래 지선이 같아 손을 잡을래 잡을래 역시 섹시 마무리로 하트 릴레이로 빠르게 가볼게요 지원씨 먼저 이렇게 쭉 가볼까요? 이번엔 하트 감사합니다 오 귀엽다 손이 네 야 오 귀여워 네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멤버들이랑 다 어울려 효과가 오 굉장히 우아한 효과음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오 탈랑트러워 재영씨 아이고 좋아해라 자 아경씨 좋다